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트템벨은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과의 계약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4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건강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괴한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제라르 드파르디우는 10세 소녀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커트 캠벨 니케이 아시아 중국은 현재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 즐기는 수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인 커트 캠벨이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증청문회에서 발언한 그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이 저기를 뒤로하고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아시아 안보 현황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은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며 앞으로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과의 계약을 제고해야 한다. 니케이 아시아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지침을 제안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4개의 특정 국가 중 하나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작법인은 외국 관심기업 FEOC으로 분류될 것이다. FEOC로 분류된 합작법인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양당 인프라법에 따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자격을 얻으려면 중국 업체들과 협상하여 지분을 25% 미만으로 줄이거나 미국 시장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지침이 중요한 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대한 다양하고 견고한 공급망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건강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후 US 한양대학교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 5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자살 생각, 비만 및 약물 사용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과 건강에 불리한 영향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괴한 결말 NY타임즈 오징어 게임, 도전이라는 리얼리티 TV쇼의 그랜드 피날레에서는 넷플릭스의 디스토피아적인 한국 드라마 조징어 게임 글 바탕으로 한 메이 휠란이 승자로 나와 456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이 쇼는 참가자들이 일치한 녹색과 흰색 트랙 수트를 입고 있는 황량한 창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플레이어들이 탈락될 때마다 더 많은 돈 뭉치를 떨어뜨리는 거대한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원작 쇼의 게임인 빨간불, 초록불, 구슬놀이, 달고나 사탕 게임 등이 재현되었지만 원작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사망은 없애고 새로운 도전들이 도입되어 참가자들의 성격과 충성심을 시험했습니다. 이 쇼는 두 번째 시즌으로 갱신되었으며 드라마의 두 번째 시즌도 제작 중입니다. 제라르 드파르디우는 10세 소녀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큐멘터리가 보여준다. 텔리그래프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우는 새로운 다큐멘터리에서 10세 소녀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하고 그의 통역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전해졌다. 이 영상은 드파르디우의 친구에 의해 촬영되었으며 프랑스의 조사 프로그램인 캄플러멘트 디안케트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이 영화에는 또한 다른 배우인 엘렌 다라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녀는 2007년 영화 디스코를 촬영하던 중 드파르디가 그녀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라스는 법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드파르디는 프랑스에서 강간 및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술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NY타임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급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세미콘덕터와 기타 미국 혁신품을 흘려보내 군사적 충돌에서 중국을 돕는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제한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 라이선스를 너무 많이 부여했으며, 경우에 따라 국방 및 정보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산업 및 보안국은 규제하는 기술 산업과 너무 가까워져 비판받았다. 반도체 기업들은 제한에 반발하며, 너무 광범위한 통제가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 산업 지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장관 진아 라이몬도는 부서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부서가 자신들의 실천을 변경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진행할 때까지 자금 증액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핑크와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팝스타들은 팬들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cbc 대한민국의 팝그룹 블랙핑크는 영국의 찰스왕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로 칭찬받았다. 그러나 한국 및 동아시아 연구교사인 세다보 사해진은 그들의 선전이 모호하고 여전히 고급 패션 브랜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전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해진은 블랙핑크와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콘서트 장소가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그룹의 팬들은 언박스드, 하이패션, 하이탄소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 캠페인은 블랙핑크가 지지하는 패션하우스들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또 다른 문제로는 팬들에게 재활용과 같은 개인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양한 산업의 환경 영향에 대해 교육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억만장자 개발자, 자산관리자들이 은행의 열쇠를 넘기는 것을 비판한다. 블룸버그 두바이의 다마크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부자 훈세인 사주환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대출을 연체한 투자자의 수에 놀랐다고 밝혔다. 사주환이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의 사무동을 넘겨주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달러당 20센트에 팔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상업 부동산 시장은 높아진 차입 비용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블랙스톤, 피미고, 브루크필드 자산관리 등의 기업들은 일부 사무실 부채에 대한 지불을 중단했다. 오펜하이머는 논란이 있었던 몇 달 후인 2024년 일본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와싱턴 포스트 과학자인 오펜하이머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전기영화 도펜하이머는 몇 달간의 논란 끝에 내년에 일본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비판자들은 이 영화가 1945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가해진 원자폭탄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영화는 7월에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개봉되어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개봉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일본에서의 이 영화의 배급사인 비터즈엔드는 성명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 일본인들에게 큰 중요성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7인승, 300마일, 기아가 마지막 전기차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블룸버그 기아에 다가오는 EV9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7인승 전기차로 가격은 5만4천9백달러이며 주행거리는 최대 304마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7인승 전기차로 사용 가능한 모델은 4종류뿐이며 모두 8만달러 이상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큰 차량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큰 배터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구매자들이 장거리, 주행거리, 차량 크기, 가격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기아는 이미 이 모델에 대한 예상보다 더 좋은 관심을 받았으며 원격 근무자와 취미를 가진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사멸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이후 칩 시장 문제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반도체 시장은 혼합된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 및 네트워킹 칩 시장의 하락과 잠재적인 경기 후퇴가 자동차 칩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삼성과 인텔에 따르면 스마트폰 부품과 개인용 컴퓨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장기적인 공급 계획과 단기적인 수요 변동을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부족과 과잉 재고의 사이클이 발생했다. 다양한 제품에 걸친 수요의 폭은 경기 하락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시장의 행동이 분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시장을 올바르게 타이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포니 젊은이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요? 도이처 벨러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크린 타임과 정신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스크린 타임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정신 건강 결과, 약물 사용 및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자체 보고된 스크린 타임이 사용으로 인해 제한적입니다. 이는 실제 스크린 타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더 세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45억 달러를 약속했으며, 이 중 10억 달러는 인도주의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더 터란토 스타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중 10억 달러는 인도적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의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겨울을 위한 발전기와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심은 지뢰 제거를 위한 조치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쟁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에 7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일본은 또한 대미사일 방어 및 안티드론 장비의 제공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G7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는 해당 국가의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블랙호크스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인 커트 캠벨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수준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과의 계약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중국 기업들의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건강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지만, 인과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조징어 게임은 그동안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리얼리티 TV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의 그랜드 피날레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쇼는 참가자들의 성격과 충성심을 시험하는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금도 상당히 큽니다.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는 성적 발언과 접촉으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드파르디는 현재 강간 및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술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고급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기인한 것입니다. 팝스타들이 팬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팝스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팝그룹 블랙핑크와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예술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전이 모호하고 여전히 고급 패션 브랜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45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10억 달러는 인도주의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